운동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운동하는 거야? 먹다가 누우면 안 되지 앉아서 먹어 운동하는 거야? 먹으면서 운동하는 거야? 개구리다 하리 청개구리네 이렇게 햇볕 쨍쨍한 날 있어도 괜찮아 하리? 개구리 가서 봐봐 개구리 가까이 가봐 가까이 가봐 엄마처럼 개구리 안녕 안녕 초록색 개구리지 개구리 어떻게 울어? 개굴 개굴 하고 울어 엄마 안아서 엄마 안아서 볼까? 응 하리야 여기 넣어줘봐 하리가 잡아서 하리가 잡아서 넣어줘 하리도 놀라? 무서워? 아빠도 못 잡을 것 같은데 하리가 잡아줘 아니 아니 그걸로 봐 그걸로 하면 다치니까 하리가 손으로 우리 분수 있는 데 놔주자 분수 있는 데 무서워 무서워? 엄마도 무서워 무서워 엄마도 무서워 엄마도 무서워 열지 마 열지 마 알았지? 우리 분수 있는 데 놔주고 오자 분수 있는 데 개구리는 물 속에서 살지 물 있는 데서 살아 개구리 물 있는 데서 사니깐 개구리 놔주러 가자 개구리가 무슨 색이야? 초록색이지? 엄마가 뚜껑 열게 뚜껑 열 건데 개구리 이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알았지? 이렇게 이렇게 못 나갔어 어떡해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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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야 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아리 개구리 개구리 아악 어? 개구리 봤어? 어? 저기 있잖아 응? 아리야 여기 있잖아 여기 저기 풀 위에 앉아 있잖아 풀 위에 보여? 아리야 여기 풀 위에 앉아 있잖아 풀 위에 보여? 풀 위에 저기 저기 풀 위에 가위 옆에 풀 있지? 풀 위에 개구리 앉아있잖아 보여? 개구리 이제 집에 찾아갔어 개구리 보여 아리?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안 보고 있네? 개구리 어디 갔어? 집에 갔어? 개구리 집이 어딘데? 연못 연못에 개구리 놔줬지? 엄마선 잡고 갈까? 안보렴 우리 집이 바개 이리 가시죠 형님 아리 형님 이리 가시죠 어디 가요? 마우가 모시겠습니다 이제 가시죠 아리 형님 아리 형님 아리 형님 동네에 손 놓고 다니는 하리형шей 직전 80,000 자연 많다